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3살 대학생입니다. 저는 어릴 적 꾸민 경찰을 하고 싶습니다. 그러나 여러 상황을 걷고 아버지는 현재 교도소에 계시고 저는 중학교 시절 소년원을 다녀왔습니다. 저는 경찰 공무원을 정말 도전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. 소년원을 다녀온 제가 과연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요? 라고 토론 주제를 해보셨는데 이거는 조금 의견을 한번 볼까요? 저희도 OX도 중요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참 마음이 아프네요.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이런 거가 항상 힘들죠. 가장 힘든 부분이죠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현재 교도소에 계시고 저는 중학교 시절 소년원을 다녀왔습니다. 저는 경찰 공무원이 도전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힘들 것 같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. 소년원을 다녀온 제가 과연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요? 라고 했습니다. 그 와중에 소연 씨 감사해요. 근데 진짜로 아버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. 아버지는 상관없습니다. 아버지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고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요. X라는 의견이 맞는데 마라탕 아이디가 너무 마라탕 너무 맛있게 쓰면 계속 그 맛이 계속 떠올라. 그 냄새나 빨간 국물이. 암튼간에. X 의견이 되게 다수인 것 같아요. 한번 가볼까요? 선생님 생각은 어떤지 아 이것도 좀 고민이죠. 자 한번 가볼까요? 자 해보죠. 시작. 될 수 있다. O. 힘들다. X. 하나 둘 셋. 어? 선생님도 O구나. 저도 O예요. 이게 내가는 저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연을 듣고 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고민하는 거 자체가 먼저 일단 경찰 공무원에 대한 열정이 정말로 정말로 좀 뛰어나신 것 같아요. 정말로 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그래서 될 수 있다를 이융을 들었으면 그 시기는 사실 언제라고 잠당을 못할 것 같아요. 아무리 필기가 높고 체력 점수가 높아도 한 번에 될 거다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소년원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은 그러니까 지원 자격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을 뿐이지 그게 면접 때 패스 논패스를 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정말 한두 번 만약에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준비하실 때 내가 최소한 두 번 세 번은 이런 이유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를 각오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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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분명히 같은 청으로 본인이 두 번 세 번 준비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바꾸지 말고 만약에 서울청 썼다 그럼 계속 서울청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결국에 면접을 할 때 또 서명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또 하니까 남들보다 힘들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의 뭔가의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. 그리고 그만큼 아마 준비를 하실 때 좌절감도 많이 드실 거고 또 후회가 되기도 할 거고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겠지만 이런 역경이 있을 때 만약에 진짜 세 번이고 네 번이 떨어져서 이 목표를 이뤘다 그러면 더 뿌듯한 나는 눈물 날 것 같아. 그렇죠. 그렇죠. 아무래도 이런 것처럼 주변에서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당연히 친구나 부모님이라면 왜냐하면 남들은 그게 없는데 준비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. 그래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시험인데 내가 이런 어떤 페널티가 있는 상태에서 몇 번을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정말 친한 분들이라면 그렇죠. 그렇게 하겠죠. 하지 좀 만류를 하겠죠. 근데 정말 이런 사연을 보내신 분은 정말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신 분이라서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려울 뿐이지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있을 때 뭔가의 나의 극복을 해야 할 뭔가가 있을 때 몇 번을 실패하고 결국 성공을 했을 때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아마도 진짜 많은 주변 분들이 너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. 마라탕 같은 저의 토론이 괜찮았나 봐요. 이윤 이게 아니 바꿨어요. X에서 이윤으로 바꿨는데요. 설득당했어. 설득당했어. 저희가 나름 고퀄리티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.